포항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이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여성이 포항에서 일하게 된 경위와 접촉한 사람들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 A씨가 지난 1일 에이즈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다 이틀 후에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경찰과 함께 A씨가 포항에서 일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A씨에 감염된 채 불법 성매매를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추가 감염자 발생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항에는 현재 50여 명의 감염자가 국가의 지원을 통해 관리받고 있는데 익명으로 상담과 치료를 진행 중인 환자가 이를 거부하고 잠적할 경우 찾을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A씨의 국적이나 체류기관 등은 개인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행정기관도 사실상 국내 불법 체류자들의 실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SNS 상에도 포항 지진부터 포항 산불, 포항 에이즈까지 도시 전체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연관 검색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감염자의 기본 정보를 알리는 것은 대다수의 안전을 위해 인권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철저한 불법 체류자 관리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